안녕하세요 수빈다육개 또 영상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이들 이거 보시면은요 박물 봉랑 박물 봉랑 인데요 이렇게 황원째로 가는게 아니구요 다 뽑아서 식물만 가겠죠 얼마나 볼게요 박물 봉랑이 7,000원이네요 여기 자구들 또떡또떡또떡 많이 나구요 좀 분생들이네요 이렇게 7,000원이 되겠습니다 박물 봉랑 아 이거 아예 금방 내가 알았는데 아 잠깐만 다른거 먼저 박물 봉랑이 있고 또 여기에 라울이요 아 라울 9,000원이요 라울 이렇게 보시면은요 중품 정도는 되겠네요 화분 보시면은 기본 파트보다 큰거 이렇게 생겼어요 자 방울 봉랑 7,000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핑크샴페인 핑크샴페인이 15,000원이고요 15,000원입니다 핑크샴페인 그리고 누브라 7,000원인데요 다 군생들이에요 누구라가 이제 물들면 제일 이쁘죠 엄청 이쁘게 물듭니다 이렇게 군생들인데 7,000원이에요 이것도 창으로 속해요 창입니다 누구라 군생 7,000원 그 세트 시키시는 분들 이거 하나씩 시키면 되겠죠 이 아이는 뭘까요? 레드 자인트 자이언트 9,000원이 되겠습니다 레드 자이언트 9,000원 이렇게 여기 수빈다육의 전화번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다 놓고 좀 확실하게 보여 드릴게요 자 택배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진짜 병도 많이 들고 또 이렇게 멀리에 다니시면은 기름값도 많이 들고 하시는데요 집에서 한번 택배로 시키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밖으로 한번 나와 볼게요 밖에 나오면 도로변인데요 도로가 있고 뒤쪽으로는 바로 계곡이 있더라구요 지금 자 이 아이는 미인종인데요 미인종인데 이제 이거 흔하지 않는 이 아이는 메칸 아 이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메켄트시 2원인가? 5,000원이네요 5,000원 이거는 미인종이고 이거는 아메치스 2,000원짜리 성협 아까 이미 꽃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홍민이 2,000원 아, 이 아이 정말 이쁘게 물들고 있네요. 지금 예뻐요. 그리니치 카운 특이하네요. 우리 안에서부터 예쁘게 들고 나오고 있어요. 예, 예쁩니다. 자, 이쪽의 아이들은 다 2,000원씩인가 봐요. 3,000원짜리도 있고 2,000원짜리도 있고, 그런데 이건 방울복랑, 건무지 같아요. 건무지. 5,000원이라고 쓴 것 같은데 예, 건무지 5,000원 이 아이는 방금 소개해드린 애고 5일 이내, 3,000원 자, 이거는, 이 아이는 이제 앙무인데요. 이거는 아주 왕대품 여기 보세요. 밑으로 쫙 늘어졌죠? 어, 이 아이는 만, 만 얼마? 만, 그냥, 3,000원 만, 3,000원이에요. 이거 큰 아이는 만, 3,000원이고 여기 또 작은 포트 또 있어요 어... 이 아이들은 작은 건 얼마나 됐지? 작은 건 13,000원 작은 건 13,000원 큰 거는 작은 아이는 7,000원 이 아이는 7,000원 엄청 커요 그래도 7,000원 13,000원 염자 염자 이런 거 포장하기 좀 힘들죠? 이런 거는 여기 2,000원으로 적혀있는데 사장님께 말씀 잘 드리면 세일해 주신대요 여기는 이렇게 분갈이 해놓은 것도 여기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좀 하세요 이 아이는 로우철아가 좀 풀리긴 했는데요 2,000원으로 돼 있네요 그리고요 그리고요 집시아이가 여기서 돋보이는데요 15,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집시인데 15,000원이고요 군생 자연군생 같아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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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보리 아이보리 35,000원 아 이쁘네요 깜찍하고 이 아이는 로우철아 요거는 로우다 10,000원이고요 자 이렇게 위생들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 좀 보세요 사장님이 진짜 이렇게 짱짱하게만 키울 줄 알지 크게는 못 키워놓으셨어요 은종예보니 7,000원 이렇게 가격 다 매겨져 있네요 좀 보세요 한스예보니가 5,000원인데요 어우 짱짱하고 좋아요 여기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애들도 오래된 애들이라서 이런 애들도요 빨리 살 것 같아요 데려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 아이는 상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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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만원이래요 이 아이는요 줄리아 철하 2만원 그리고 송록 철하 3만원 3만원이고요 송록 철하 짱색이 4개 여기에 4개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여기 상학이지 이것도 상학 같애 네 상학 같애요 그리고 여기에 좀 대품들 약옵생이 합식이에요 이거 예 이 아이는 개가 이름이 뭐더라 얘도 됐고요 그러면 이거 이거 얼마 받을 겁니까 이거 백하라 철하 그게 귀하거든요 무슨 철하? 백하라 철하 백하바 철하? 백하라 백하라? 네 백하라 철하대요 이거 귀한 종이란데 이거는 7만원 7만원이 돼요 여기에 이제 먹대들 보세요 진짜 멋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애들이에요? 네 얼마에요 이거는 15,000원 15,000원? 이거 생을 두 개 있는 것도 15,000원?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이 아이도 그렇고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 이거는 이 이름은 뭐에요? 유적거 아 유적거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